너무 화려하지 않게,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, 서로가 원하는 바로 그 지점, 그걸 찾는 게 사랑이지. 마침내 같은 답을 찾은 우리, 이 순간이 영원히 기억되도록, 사라져버릴 화려한 말 대신 사라지지 않을 한 장을 남기고 싶어. 나의 포터버킷리스트, 이오스 80D로 이루다. 이오스 80D 다 큰 자식 뒷바라지에, 거울 볼 시간도 없는 그녀는, 자기가 원래 얼마나 예쁜 사람인지도 잊어버렸다. 내가 확인시켜줄 거야. 주름마저 고운 얼굴, 실물보다도 더 곱게. 이것 봐, 엄마 되게 예쁘지? 나의 포터버킷리스트, 이오스 80D로 이루다. 이오스 80D CANON CANON